집사부 일취 스승 김건모와 함께 그의 어머니인 이선미 여사의 집에 깜짝 방문했다. 이선미 여사는 SBS 간판 예능 미운 우리 새끼를 대표하는 어머니로 집사부 일취를 통해 그간 말하지 못했던 김건모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예정이다. 이날 이선미 여사는 김건모가 한 번도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는 있을 것 같다. 난 며느리 만나면 너무 잘해줄 것 같다 등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에 김건모 또한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멤버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는 훈문이다. 한편 이선미 여사는 멤버들 뿐만 아니라 제작진들의 식사까지 챙기며 잔칫상 못지않은 통 큰 상처림을 대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날 김건모의 예비신부도 함께 만찬을 준비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끈다. 특히 김건모의 가족들과 함께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예비신부 장지연의 모습이 카메라에 깜짝 포착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집중시킨다. 한편 이날 멤버들은 김건모의 이사집에도 방문했다. 새신랑 김건모의 세복음자리가 최초로 공개될 뿐만 아니라 김건모의 히트곡들도 들어볼 수 있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멤버들은 김건모에게 각자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했고 김건모는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흔쾌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김건모가 직접 연주하는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와 환상적인 노래 실력에 멤버들은 감동에 젖어들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신청곡에 김건모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국민 가수답게 방구석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훈문이다. 김건모의 신혼집은 오는 3일 일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되는 집사부일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건모의 신혼집은 오는 14일 일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 주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 주요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 주요일 오후 7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